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인기 해외여행지에는 대만 타이베이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타이베이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융합된 느낌이 나는 곳이며 애니메이션 생과 치이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된 지우펑과 슬린 야시장을 돌아다니며 맛집을 찾는 매력을 품은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이베이가 처음부터 대만의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대만에서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타이베이가 어떻게 지금처럼 발전된 도시가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흐름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타이베이의 위치는 대만이라는 섬나라의 북부에 위치하는데 신베이시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의 인구는 약 270만명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인천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신베이나 타이중 같은 다른 도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숫자를 보이고 있죠. 이는 신베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기도처럼 여러 도시를 묶은 형태라서 행정부여간에 많은 인구를 나타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타이베이나 신베이 북부지역은 오래전에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대만과 같은 뜻으로 불리는 타이완섬에는 문자로 기록되기 전인 아주 오랜 옛날에 원주민이 거주는 했지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고 3세기부터 중국 문헌에서 대만섬을 말하는 지역이 간간히 등장했었죠. 하지만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호령했던 명나라시대까지도 한족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원주민과 약간의 한족, 그리고 일본에서 건너온 자들이 섞여 살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16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제국주의로 식민지 활동이 한창 진행될 때 네덜란드가 타이완 남부쪽에 정착하면서 그 당시 세력을 지니고 있었던 한족을 물리치며 대만 남부의 무역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네덜란드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타이완섬의 중심은 타이난이 되었습니다. 타이난은 요즘시대 대만여행에서 테마관광, 예수도 타이난 관광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1600년대의 대만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개발된 도시로 네덜란드는 타이난을 중국과 일본의 중계무역 거점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스페인도 대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덤벼들었지만 네덜란드와의 싸움 끝에 밀려나게 되죠. 그러다 명나라의 부활을 꿈꿨던 정성공이라는 명나라 말기 군인이 정시왕국을 수립하면서 네덜란드를 몰아내게 됩니다. 당시 중국은 명나라가 무너지면서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정성공은 평생을 반청 복명을 외치면서 대만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는 현시대의 대만 모습과도 비슷한데 대만인들은 현재 공산당 위주의 중국인이 정통 중국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통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이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대만보다 중국과의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시왕조가 시작 무렵에는 여전히 타이난이 중심지였지만 1683년, 청나라의 군대가 대만을 점령하게 되면서 다음 해부터 대만은 청나라의 본격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청나라의 대만 통치가 시작되고 타이베이에 다수의 한족이 정착하게 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되는데요. 타이베이는 순식간에 타이난, 루광과 함께 대만에서 가장 큰 3대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세월은 흘러 200년 후쯤인 19세기 후반 청나라의 힘은 약해지고 일본의 아시아 지배력이 확장되면서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게 대만을 내주게 됩니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대만을 얻게 되었지만 기존의 청나라 관료들 중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 모여 남쪽이 중심지였던 타이난에서 저항했으나 청나라 군인들도 이겼던 일본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던 거죠. 일본의 대만 통치 과정에서는 반대 세력이 많았던 타이난을 배제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가까운 타이베이의 새로운 도시 계획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때부터 타이완 섬에서는 타이베이의 입지가 확고하게 되죠.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게 된 일본은 1945년, 대만을 중국에게 반환하게 되면서 대만은 또 다른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1945년 10월 25일, 대만이 일본으로부터 중국에게 반환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타이완 섬에서 살고 있는 본성인과 중국으로부터 새로 이주해온 외성인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가게 되는데요. 본성인은 명나라, 청나라 때 건너온 사람들인 예전의 한적들로 오랜 세월로 인해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기보다는 대만인이라는 정체성이 강합니다. 또한 일본과의 친화성을 보이는 성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처음으로 식민지를 건설했던 곳이 대만이었고, 당시 서양 열광들보다 더 좋은 식민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대만섬 통치개발 등의 많은 공을 들여서 본성인들에게 호감이 많은 편이죠. 그에 반해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중국 본토의 외성인들은 중국의 공상당에게 도망쳐, 지늦게 대만으로 들어온 세력으로 방공주의를 내세우며 타이베를 차지하며 권력을 잡았지만 본성인들 입장에서는 장세세를 포함한 외성인을 침략자로 보는 편입니다. 이는 현재 정치 세력까지 이어져 외성인은 국민당을 지지하며 반공은 내세우지만 그와 동시에 중화 사상을 보이며 친중 성향을 나타내고 있죠. 내성인들은 민진당을 지지하며 반중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뉴스에서 종종 보는 차이 인원 총통이 민진당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타이베이의 역사는 청나라 시절 도망쳐온 한조계 개발의 시작으로 일본의 통치기간 동안 제1의 도시로 성장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중국으로 잠시 반환되었다가 장제스 정권이 중화민국 정부를 선언한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타이베이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로는 국립공홍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공홍박물관은 본래 베이징 장엄성 위치에 있었는데 중국 내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때 장제스가 갑비상 유물을 대부분 대만으로 실어오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이 되었는데요. 장제스가 전투에 패배하면서도 공산당에게 나라의 전통을 뺏겨서는 안된다며 수십만점의 유물을 챙겨오게 되었죠. 타이베이 여행을 가보시면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가 혼합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최근까지 유입된 사람들은 중국 본토의 외성인인데 반해 여러 문화적인 면에서는 일본 문화가 많이 보입니다. 편의점에서도 세븐일엠과 패밀리마트가 줄어보이고 거리의 자동차들은 토요타와 니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동차와 맛집 등이 중국과 일본에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최근 들어 한국의 브랜드들도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유명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을 타이베이 번화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 타이베이는 한국에서 여행가기에 거리가 가깝고 부담스럽지 않은 물가로 인해 인기가 있는 지역인데요. 여행을 떠나는데 참고할만한 타이베이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